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신 우리 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막털을 넓힙시다 오늘 수요일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지 어느덧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장막털을 지금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각자 다양한 또 현장과 시간표 속에서 아마 장막털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넓혀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비록 우리의 삶은 이사야 54장의 이사야 백성들처럼 세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에 노예되고 포로되어 여러가지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1.1액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물을 시작하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제대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절대적이지만은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히브리스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어제까지 실패하고 응답이 없고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당장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회복의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오늘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 빠져서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능력과 힘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쉽고 가벼운 유모차 쉽고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경량 패딩 쉽고 가벼운 중국어 독학 쉽고 가벼운 쉽고 가볍게 떠나는 제주도 뚜벅이 여행 요즘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쉬운 거 가벼운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부담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는 장문의 긴 글을 좋아하지 않고 간단한 압축된 이런 숏센턴스 같이 줄임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요즘 보니까 킹반네 에바 겁나 이걸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대화하면서 에바 겁나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심지어 영상도 쇼폼 길이가 짧은 형태의 콘텐츠를 얘기합니다 10초에서 1, 2분 넘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강렬하면서도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리스트라든지 틱톡 같은 거 우리 10대, 20대는 거의 한 85% 이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쇼츠를 본 적이 없다 아니 쇼츠를 봤지만 그게 쇼츠인지 전혀 모르고 아니 영상이 왜 이렇게 잘라고 뭐 만들다가 말았냐고 이랬다면 이제 MZ세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9세대인 거죠 그렇죠? 가능하면 쉽고 가볍고 어렵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2024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스타트만 2025라는 이 미션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짐이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이것저것 오만 것 다 들고 있다라면 과연 목적지까지 여정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00미터 올림픽에서 단거리 그 육상경기 선수의 옷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의 뭐 숏팬츠에 몸에 딱 달라붙는 유니폼을 입고 100미터를 띕니다 근데 어느 100미터 경기에서 육상경기 선수가 파자마를 입고 몸빼바지를 입고 뛰는 선수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막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여러 장막터와 미션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를 무겁게 억눌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뭐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지금 나를 무겁게 만드는 지금 뭔가 나를 얽매이기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2024년 많은 축복과 응답의 장막터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를 위해서 나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믿음을 넓히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개인의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라면 장막터를 넓히라? 넓히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장막터마저도 위태위태하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것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뭔가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계점 초월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그 당시 신앙사를 최고로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자부하던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유달리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으니까 당연하겠죠 특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혈통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판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 받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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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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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까지 계속 낳고 낳고입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하지만 메시아의 혈통 속에서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특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과연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예수님의 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사를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선택받은 선민으로 오직 자신들만이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자부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기간부서에서 지역에서 직분과 사역 속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오늘 이 시대 나를 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십수년 다니고 여러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중직자, 사역자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특히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표시 없이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계점 한계점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뭔가에 딱 막혀있고 1850명을 완전히 박살낸 엘리아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끝났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달라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스벨 왕의 협박 앞에서 당장 눈앞에 찾아온 현실과 문제 앞에서 낙심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엘리아의 한계점입니다 예언과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선지자에게 왜 한계점이 찾아왔을까요? 엘리아에게는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세워나가는 영적 장막터 영적 망대가 확실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계점을 왜 만나게 하시고 왜 한계점에 부딪히게 하실까요? 나의 한계점을 통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의 한계점을 통해서 나의 영적 근본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찾고 세우라는 즉 영적 장막터와 영적 망대를 다시 새롭게 세우라는 사인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계점을 만나게 하고 한계점에 부딪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한계점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장세기 3장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를 다시 새롭게 붙잡게 하는 중요한 회복의 시간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리아 4장 7절에 보면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앞에 여러분의 가문과 직장 앞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홍해와 여리고성처럼 스가리아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점일 수 있습니다 그 한계점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주저 앉아버려야 될까요 그 문제와 그 현실 그 한계점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산도 그 어떤 한계도 스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죠 아니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습니까 스루파벨이 누굽니까 오늘 스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럼 스루파벨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이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남 말씀 붙잡고 성령과 보좌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는 그 어떤 큰 산도 그 어떤 한계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정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계점을 초월하기 위해서 삼집중의 망대를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삼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점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평안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가르쳐주신 뭡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있습니다 흔히 이제 777이라고 하죠 이 777을 붙잡고 힘을 얻는 충만함을 얻는 기도의 시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쁠 땐 30초 괜찮습니다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10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내 상황에 맞추어서 아침에는 힘을 얻는 충만함을 받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낮에는요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돌발적인 것도 다 이 777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치유와 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됩니다 모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위기는 바로 최고의 기회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3응답이라고 합니다 3집중 3응답 이 플랫폼을 가진 자는 그 어떤 한계도 초월하고 그 어떤 한계도 넉넉히 뛰어넘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한계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초월해서 새로운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원의 가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환점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의 불완전한 세상과 현실 속에서 한계점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약 붙잡고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의 한계점을 초월해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전환점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 한계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환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환점을 흔히 우리가 영어로 터닝포인트라고 합니다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방향이나 상태를 말 그대로 터닝 바꾼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고하고 무거운지 얽매이는 것을 그냥 참고 아니면 내 안에 꾹꾹 쑤셔넣은 채 남들이 봤을 때는 없는 척 괜찮은 척 신앙사를 오래 할수록 척합니다 되는 척 응답받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사를 최고로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년 동안 현류증이라는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알아온 한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점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현류증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현류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읍니다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졌다가 아닙니다 고쳐진 건 또 재발됩니다 근원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원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의 시작이 뭐죠? 방향을 토닝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반복 저 반복 낙시 맞다가 뭐 했다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답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향을 터닝한 거예요 아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죽는 심정으로 어차피 죽는 거 한번 나아가보자 생각을 터닝한 거예요 믿음을 터닝한 겁니다 그 결과 현류의 근원이 나왔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들이 왜 무거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교회 등록한 지 3일밖에 안 된 새가족이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런 새가족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역들은 예원교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 분위기 성가대 식당 이디아 스카이 아트홀 여기가 지상의 낙원인 줄 알고 천국이죠 근데 이상하죠 그 좋던 교회가 3년 5년 10년 15년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거워요 점점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점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수구하고 무거운 짐처럼 부담이 될까요? 스타트만 202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아직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됐으면 느낄 틈도 없겠죠 왜 부담이 되고 왜 무겁고 어렵게 느끼실까요? 방향과 초점을 계속해서 나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모든 방향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해라고 했습니까? 네가 다 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했습니까? 수구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절대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 늪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한계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빨리 방향을 뭐하라고요? 터닝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신정에 있는 서남병원이라고 거의 뭐 중대형 병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4층에 42병동 그게 뭐냐면요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이름은 완화 완화 치료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희망 없는 사람 마지막 코스로 와서 거기서 이제 거기 들어오면요 1, 2주 있으면 거의 다 99%는 다 이제 임종실로 갑니다 좀 길면 한 3주 그 사이에 거의 다 거의 90% 이상 다 임종하는 마지막에 죽으러 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를 이제 화요일마다 들어가서 거기 이제 우리 교회 다닌 집사님이 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가면 딱 차트를 줍니다 여러 명 중에서 목사님 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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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 드리라고 어제 오랜만에 그동안 뭐 집중훈련 뭐 구역신반 캠프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3명의 환자를 이제 체크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 3명 말고 또 한 명 누가 있냐면 카톨릭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지사 집사님이 이분은 카톨릭 신자니까 아마 목사님 그냥 패스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3분 미리 다 만나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나서 그 이제 카톨릭 신자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자꾸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도 뭐 평생 카톨릭을 믿어 왔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 제 교회에서 온 목사인데 혹시 어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어 괜찮겠냐고 하니까 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갔죠 이분이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하시겠냐고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기도를 따라하는데 소리가 막 제가 이 귀에 대고 입에 귀를 대야만이 켜 들릴 정도로 숨쉬기도 힘든 사람이 그 영접기도를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카톨릭 신자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 듣기 싫어요 나 영접 안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본인의 인생이 터닝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영벌에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해방과 영생의 축복으로 터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시간표에 뭐해야 되죠 빨리 방향을 터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육신과 물질 중심의 창세기 6장의 내필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헛된 틀린 성공 중심의 창세기 11장에서 이제는 현장과 미래를 살릴 전도 성교 중심으로 한번 터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전환점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잘못된 틀린 망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3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오직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속에 있는 근원적인 이 불신앙의 망대를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뿌리 그 불신앙의 뿌리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언양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거주하면서 뭘 했죠? 그냥 재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보통은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너무 갈급해서 내 문제와 내 어려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건강 내 경제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오로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주인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재단 피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최고의 터닝포인트였다는 거죠 이 전환점 이후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붙여주셔서 한 개인의 가정이 내 나라의 왕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4개국이 연합되어 있는 그 이방의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말이 됩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내 나라 이방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확장시켜주시고 넓혀주신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인뿐만 아니라 기준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는 응답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응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응답 받으면 힘나고 응답 없으면요? 힘 빠지고 문제 해결되면 예수는 확실히 그리스도고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겠지? 맞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 받아왔으니까 맞을 거야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뭐가 참된 응답입니까?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기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뭔가 현실과 세상의 기준들 이거 다 잘못된 기준들입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잘못된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잘못된 영적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잘못된 영적 상태 속에서 응답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역사를 달라고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틀린 기준 속에 있으면요 계속 잘못된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문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정부니까 뭐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의정부 뭐 여러분에게 멀지만 저는 가까운 곳이에요 왜? 작년까지 뭐 매주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곳이니까 그 이제 조문 예배 우리 지역에 어떤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소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딸이 세 분 있었어요 근데 막내딸 이 막내딸이 평소에 아버지를 돌보고 다 했기 때문에 장래 딱 터지니까요 큰언니 둘째언니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막내딸이 모든 실근을 잡고 다 움직이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해서 하니까 조문은 괜찮지만은 예배는 정중히 사양한다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 전날까지 사역자 권사님이 전화하고 전사님이 연락해도요 조문은 되지만 예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밤에 막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는 절대 안 된다는데 당장 내일 어쨌든 조문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배 안 된다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 주관에 주신 강단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요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뭐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었잖아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저도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붙잡아야죠 그래 가자 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뭐 복도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일단 가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내딸이요 큰언니 둘째언니는요 인사만 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셋째 딸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셋째 딸이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하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나이 많으신 집사님을 평소에 그 지역에서 늘 돌보고 2년 동안 섬겼던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앞으로 오라 해가지고 이 딸한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 동안 지역에서 그렇게 돌보고 챙기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세대 딸의 마음이 확 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린 쭉 대부분 뭡니까?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거 보고 다 결정하고 이미 마음속에 판단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뭐가 안 됩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보이는 현실입니까? 객관적인 합리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죠 아니 홍해바다인데 들어가라면 가는 거죠 나 수영 못하는데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서라면요? 서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 충원함에 거하면 쉽고 가벼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쉽고 가벼워요 하지만 내가 주인되어서 다른 기준,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잘못된 주인과 틀린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참된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멍해 여러분 멍해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이제 짐이 되고 그렇죠? 뭔가 나를 좀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뭔가 구속시키고 속박시키는 그런 단어로 느껴지잖아요 멍해 그러면 하지만 멍해의 원뜻은 뭐냐면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밭을 갈 때 소를 두 마리를 함께 붙여서 밭을 갈게 합니다 우리 보통 한국은 시골은 한 마리가 갈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마리 한 마리는 아주 늙은 소 근데 굉장히 노련하고 연륜이 있죠 또 하나는 아주 젊은 젊은 피가 흐르는 소 이 두 개를 딱 멍해시워서 함께 밭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멍해라는 뜻은 뭐죠?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속박하고 구속시키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멍해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하자 우리 예원의 공동체가 237나라 보금화와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과 그리고 후대에게 이 연약을 전달하는 랩몬트 운동의 모델적인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타트만 202호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년 2025년 10월 창립 38주년 주일 감사 예배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장단기 결석자들 연약한 성도들 많은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을 살리고 세워서 1만 성도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미션이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멍해란 말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초월적인 힘과 응답을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개인들이 먼저 누리고 은혜 받으면 나머지 모든 미션과 사명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맞습니까?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해를 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무겁죠? 무겁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걸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는 무겁게 느껴지죠? 왜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내가 스스로 짊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짐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나의 멍해는 분명히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멍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망대 그리고 그 망대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망대를 붙잡고 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조금만 오직과 집중을 누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것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란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